잉혀맨 로블럭 승 자 여러분들 게임 시작됐고요 한 명씩 탈락하는 거고 1등에게는 오늘 치킨 기프티콘 쏩니다 진짜 진짜 한마디도 안하고 진짜 빡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방송인데 재밌어서 살려주시면서 고맙고 저 저녁 치킨 먹고 싶어요 나 이길 거야 자 오늘 다 준비가 되셨구만 뛰어 아 잡지 마세요 이렇게 잡는 기능도 있어요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아 누가 미쳤어 누구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뭐야 나 이거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 뭐야 나 완전 이상한데 떨어졌어 뭐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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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잡지 마세요 자 싱그러우시네 자 꼴등으로 여러분들 출발하는데요 제발 꼴등은 안돼 꼴등은 탈락이란 말이야 아 이까봐 저리 가 제발 다가오지마 제가 먼저 갈 거예요 아 치킨에 눈이 아주 멀었구만 어 제발 치킨 치킨 우후 아 저기 앞에 빨간이 누구야 현둥이구나 어 현둥이님 그렇게 느리게 가면은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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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제가 1등입니다! 탈락했다! 2명 났어! 제발! 나 진짜 늦게 출발하는데 들어가는 거 진짜! 싫어하냐? 치열해 바로 뒤에 있어! 안녕 현동아 안녕 안녕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난 좀 알려줘 나이스! 나이스! 어? 요르르? 어? 요르르가 탈락이래? 요르르 꼴등이었어? 저 밀려가지고 죽었어요 오 세상에 상상도 못했네 자 이거는 막대기를 점프에서 피하는 겁니다 내가 1등하면 치킨 안 사줘도 되는 거 알지? 형님 알겠어! 절대 탈락시켜! 그런 게 있어? 절대 탈락시켜! 이겨맨 잡아! 이겨맨 먼저 잡아! 아니 이겨맨 잡으라고 서로 방해할 거야 이겨맨 잡아! 이겨맨 잡아! 이겨맨 잡으라고! 이겨맨 잡으라고! 이겨맨이 1등하면 아무도 치킨 못 받아 날 잡았다가는 같이 황천길 가는 수가 있어요 이겨맨 잡아! 이겨맨 잡아! 이겨맨 잡아! 잡았다! 잡았다! 같이 가! 방점길 보내줘! 오! 야! 누가 떨어졌다! 누가 떨어졌다! 누가 떨어졌다! 누가 먼저 떨어졌지 이거? 제거되었다 저요? 어? 내가 먼저 떨어진 것 같은데? 아! 오케이! 나이스! 생존! 안 돼! 이겨맨 죽여! 여기서 두 명 떨어졌다! 두 명 떨어졌고요 저 생존했습니다 오! 야! 이거는! 그거네 블록이 서서히 사라져서 맨 아래까지 안 떨어지면 되는 거지 아! 너무 속상하다 내가 잘 못하는 거다! 3, 2, 1, 고! 다미오님이랑 리아가 남았네 그래!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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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따라와? 우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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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이념의 꼴찌이! 우린 아직 1층! 으흐흐? 괜찮아 괜찮아 근데 아직은 거기야? 어? 어! 잠깐만! 아!! 굴러 떨어졌어! 다미오님 몇 층? 나 3층 나 2층 밑에 바닥에 다 없어주도록 하지 오! 안돼! 리아 3층 얘들아 치킨 못 봤겠네? 치킨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안돼! 뭐야! 나 갑자기 둘러 떨어졌어 뭐야 왜그래 뭐야 뭐야? 1등이다 1대1이다 1대1이다 라운드당 한 명씩이네 자 마지막 라운드는 달리기 게임인데요 여기가 진짜 어렵다고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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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자 오늘의 치킨 상품은 고추발라다기입니다 고추발라다기 고추발라다기의 주인공은 고추발라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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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미언니의 빠른 습으로 고추발라다기 고추 바다든기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꺼지 마세사! 와 뭐야? 리아가 아직 못 갔지? 와 리아 또 떨어졌어 와 큰일났다 현미 언니 봐주는 거야? 어? 아니? 그럼 밀어내려고 밀어낸다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여성 오기만 해봐! 오지도 못하는데? 오지도 못하는데 그냥 가시죠 편안하게 갈 수 있겠구만 오늘 고추중 바사닥의 주인공은 담미호님인 거 같은데 와 김니야 진짜 못하네 김니야 계속 떨어지는 거 봐 김니야 앞에서 캔방 아 먹방 먹방 오늘 어이 울 수는 있는 거냐고 천천히 천천히 조금만 기다리라고 오구이구만 오 저 봐주는데요 오.. 페어 플레이 정신이죠 바로 앞이네 오오... 오! 왜그래? 왜이렇게 빨라고 오오 probably 오~~ 안돼 안돼 너무 맞았어 지금 고추바사덕의 주인공은 김녀님 이번에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 더 플레이할건데요 이번에는 김리아의 고추바사덕을 뺏어라 1등에게 고추바사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자 가자 점프 집중하 집중하세요 밀치지 마세요 잡지마 고추바사덕은 내꺼니까 내꺼야 김리아의 고추바사덕 맛있겠다 맛있겠다 뺏어보는게 제일 맛있는데 진짜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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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꼴등만 아니면 되거든 꼴등만 아니면 꼴등만 아니면 되는데 뒤에 아무도 없는거 같은데 뒤에 아무도 없다 큰일났다 으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떨어졌다 단미호님 안돼 이거 아닌데 같이 꼴등하네요 이거 던져져 아아 떨어진다 우아 아 아무것도 못돌아갔어? 점프해도 피해야돼 아 뭐다 아 아아 저는 꼬리 냈습니다 세명으로 들어갔다 세명 제발 안 돼 안 돼 어쩌래 아 떨어졌어 슬라이드에서! 와 꼬리 내놔! 아 2명 아웃? 아 2명 아웃? 아 2명 아웃했어? 아하 아이고 단련님 손잡고 가네요 아하 아이고 반갑습니다 탈락자님 애들 왜 이렇게 잘해 목도 바사사니 아직 안 죽었어요 아 에이스 김니야만 제치면 제가 먹을 수 있을 것 같군요 아 치킨이 가까워진다 내 돈 주고 산 내 치킨이라고 어? 자 요루루 플레이 볼까 비키세요! 요루루 애기야 도망쳐 아 저리가 도망쳐 여기 길 어디야 여기구나 요루루 꼴등 앞에 현두기 있고 저먼저 갈거에요 요루야 그냥 갈때 점프 두번씩 가면 어이구 빨라 아 지금 1등이 누구냐면 어 없네 저에요 이거 그래도 3명 통과할 수 있어 한 명밖에 탈락하네 통과만 하면은 한번도 기회 있다고 어 바로 뒤에 요루루 요루루 맹축여 오오 이 놈 못가 내 치킨이야 내 돈 주고 산 하하하하 아 요루루 탈락 한번도 탈락이야 치킨은 될거야 하하하하 아 난 잡았다 하하하하 요루루랑 아 이윤님 벌써 통과했고 잘하잖아 그러면은 김리아랑 요루루의 대결인데 너무 어렵다 내 치킨이야 내 치킨 김이야 내꺼라고 김리아 초콜릿 표정으로 활짝 웃고 있는거 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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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돌아가잖아 아까 그 맵이네 이거 어렵던데 아 이 맵 어려운데 여기서 둘 중 한 명을 제꺼해야 된다 결승전에 결승전은 누가 갈 것인가 한 명만! 한 명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마지막 라운드네 결승전이에요 1등 결승전이다 천천히 점프 오! 떨어졌어! 김리아가 치킨의 주인공이 되는 건가요? 아니 안돼 아 왜이래 어디야? 아이들 첫 부분이네 둘 다? 1등 결승전인데 야 이거 김리아가 먹겠는데? 와 맛있게 먹겠는데? 오늘 두판 연속 이겨가지고 맛있게 먹겠는데 오늘? 치킨? 고추가다가? 아 여메님 네 리아가 양손에 치킨 다리 들고 춤추고 있을게 너무 상상하네요 치킨 다리 두개 들고 오늘 춤추겠는데? 어? 어? 와 1등 했다 이거 아 리아님 한 번만 봐주세요 치킨 앞에서 모두 봐주잖아 하하하하 마소사기라니 얼마나 맛있을까? 고블링 마블링 소스까지 뿌려서 굽네 치킨 광고는 아니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쉽다 네 김리아님 오잇발 망겜 김치.. 김치가 아니지 그 치킨 축하드리구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아 구.. 거.. 거짓말인거 알지? 치킨죽으로?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인거 알지? 설마 그걸 진짜로 믿으신 거예요 리아님 김리아 이거 김리아 물레카메라였습니다 지금까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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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리아 물레카메라였습니다 짜잔 하하하하 리아야 멤버하기 힘들지? 하하하하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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